. 왜 뭔지는 모르는 자꾸 이별수가 왜 들어오는 건 뭐지? 저희 남편이랑요? 어 언니네 집에 누가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? 언니 머릿속이 자꾸 골치 아프다 어? 근데 왜 자꾸 이혼을 누가 하려고 자꾸 마음을 먹고 있냐고 내가. 엄마가 선을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지금 넘고 있다고 그러는데 사이한테는 끔찍하게 잘해주고 있나봐. 좀 갈수록 이게 좀 약간 다른 방향으로 가는 느낌이 들어서 저도 그게 좀 받아 맞는 것 같은데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서. 엄마가 내 신랑한테 자꾸 넘지 말아야 될 선을 지금 넘고 있잖아. 엄마 내보내세요. 언니가 그냥 엄마 내보내면 모든 게 해결이 끝나요. 어?